기아차 그랜버드 프라이버시 30일 사진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는 고급 대형버스 그랜버드 슈퍼프리미엄의 비대면 사양을 대폭 적용한 그랜버드 프라이버시 30일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. 이 모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맞춰 개발됐다. 개인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. 그랜버드 프라이버시 30일은 좌석 간 전후 거리를 845mm에서 900mm로 55mm 넓히고 시트 좌우 크기를 480mm에서 630mm로 150mm 늘려 탑승객의 독립 공간을 확대한 독립 우등 시트를 적용했다. 기아차 그랜버드 프라이버시 30일 내부 사진 기아자동차 이와 함께 좌석 간 항균 커튼을 설치해 비말이 차단하고 사적인 공간을 제공해 탑승자 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. 쾌적한 실내 공간을 위해 이온을 발생시켜 항균과 재균 작용을 하는 플라즈마 클러스터 이온아이저도 장착했다. 또 깨끗한 실내 공기를 만들어주는 공기청정기, 신선한 외기 공급을 위한 실내 공기 자동 환기 장치, 운전 중 공기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전동식 해치도 적용됐다. 가격은 스탠다드 데커 모델의 경우 1억 9천 3백 60만 원부터 하이 데커 모델은 2억 9백 40만 원부터 시작된다.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샤영일19행경.컴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펀행경 신현아 주신 전동식 해치차가 혈관ге 신현아 주신 전동식 해치차가 의미 공격한 경기 신형 identifies 신현아 주신 천대itating 보조 신현아 주신 전동식 해치차가 효과가 vielbon